자, 뭐라고 했죠? 짧은 거니까 여기 다 써보도록 할게요. 이번에는 공손한 표현이 아니고 아마도 친구들끼리 쓰는 말일 것 같아요. 지금 이 표현이 아니죠?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이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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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ไม่ ไม่นั่งรถไฟหรือ ไม่นั่งรถไฟหรือ ไม่นั่งรถไฟ ไม่นั่งรถไฟ แบงไฟ Daily て essayito ยังมารถไฟ ร называется 갑롯 운전하다. 롯 차죠. 차를 운전하다. 갑롯 파이 운전해서 갈 거다. 마이 낭롯 파이르 기차 타고 가지 않고 기차 안 타고 낭롯 파이 뱅 과 기차 타는 게 더 비싸. 뭐 그럴 것 같진 않지만 대화니까 낭롯 파이 뱅 과 자 쉽죠. 이것도 여러 가지로 응용해서 써보세요. 어떻게 갈 거니? 갑롯 파이 운전해서 갈 거야. 마이 낭롯 파이르 기차 안 타고 낭롯 파이 뱅 과 기차 타는 게 더 비싸. 과 기억하시죠? 더 어떠하다. 이 옆에 나오는 것이 이것보다 더 이렇다. 과 쉽죠? 짧죠? 네. 그러면 롯 파이 대신에 넣을 수 있는 교통수단이 뭐가 있을까요? 롯 파이.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크루앙빈 있겠죠? 크루앙빈. 자 여기서 낭 이라는 표현은 낭 안 따. 낭 안 따. 윤 서다. 윤. 윤인데 약간 이의가 들어간 윤. 윤. 윤 서다. 낭 안 따. 낭은 안 따지만 교통수단과 함께 쓰면은 그 교통수단을 타다. 라는 표현이 됩니다. 그래서 낭롯 파이. 그러면 기차를 타다. 낭크루앙빈. 그러면 비행기를 타다.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롯 마스. 버스. 왜 우리나라 버스라 그러죠? 여기는 마스 그럽니다. 롯 마스. 그런데 태국 사람들은 영어처럼 s 이 발음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다 그냥 붙여버려요. 롯 마스. 롯 마스. 약간 태국스럽게 발음해보세요. 롯 마스. 버스입니다. 롯 마스. 또 롯 토아. 롯 토아. 투어. 투어에서 나온 말인데요. 보통 시외버스를 롯 토아라고 많이 해요. 롯 토아. 시외버스. 투어버스. 롯 토아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죠? 뚝뚝. 뚝뚝 다 아시죠? 뚝뚝. 뚝뚝. 그 다음에 모터사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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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콕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교통수단 중에 하나죠? 모터사이. 모터사이. 우리나라는 오토바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모럴 사이크. 모터사이 라고 합니다.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? 모터사이. 크왕 빈. 롯 마스. 로토아. 뚝뚝. 뚝뚝. 택시. 택시는 그대로 택시이지만 약간 태국식으로 택시. 택시.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마이 낭 택시 빠이 르. 마이 낭 택시 르. 마이 낭 택시 빠이 르. 마이 낭 택시 르. 자 낭 모터사이 빠이. 자 낭 크루왕 빈 빠이. 여기서 모터사이는요 조금 달라요. 그냥 차는 낭 이라고 하면 되지만 모터사이는 선 이라고 합니다. 선 선 선 선 그런데 이 단어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선 이라고 뒤에 타는 거 있잖아요. 선 갑. 모터사이 선 모터사이 그러는데요. 자주 쓰는 말은 아니고요. 그냥 낭 모터사이 라고 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. 낭 모터사이. 낭 크랑 빈. 낭 롯 마스. 네.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하나만 풀어볼까요. 자 잠깐 한 가지 중요한 교통수단. 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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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거 배운 적 있었나요. 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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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. 예를 들어서 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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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루왕 빈. 싸녹. 이라는 세 단어가 있다고 하면요. 싸녹 뭐였죠. 재미있다. 재미있는 싸녹. 왜 태국의 유명한 웹사이트 중에 싸녹.com 이라는 거 다 아시죠.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네이버나 또는 다음처럼 유명한 포털 사이트인데요. 싸녹. 사실 싸녹이란 말은 재미있다. 그런 뜻이죠. 르. 크루왕 빈. 싸녹. 자 이 세 단어가 있을 때 대화를 만들어 봅니다. 자 빠이악아이. 자 낭 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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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은 이 르아라는 단어가요. 물이 있으면은 배가 있고 육지는 약간 위에 있잖아요. 그래서 낭 르아라는 표현보다는 롱 르아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. 롱은 내려가다. 그런 뜻이에요. 그래서 배에 내리다. 그러니까 배를 타다. 이런 말이 됩니다. 여기서 이렇게 내려서 타잖아요. 육지가 좀 더 높으니까. 롱 르아. 그런데 낭 르아. 이거 다 기억이 안 나시면 낭 르아라고 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. 자 다시 죄송합니다. 다시 시작해 볼게요. 자 빠이악아이. 자 낭 르아. 마이 빠이 크루왕 빈 드. 낭 르아. 싸녹과. 어때요? 세 가지 단어만 있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대화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.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. 자 이거를 지워볼게요. 다 적으셨죠? 자 첫 번째는 르아 크루왕 빈 산녹 그걸로 대화를 만든 거였죠. 그러면 다음은 갑롯 르아 르아 래오. 갑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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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아 래오. 이 세 가지로 한번 대화 만들어 보세요. 그 다음 2번. 공책에다 다 하셔야 됩니다. 크루왕 빈 롯 파이 자이웰라 난. 크루왕 빈. 크루왕 빈. 롯 파이. 자이웰라 난. 다음 3번. 뭐 해볼까요. 롯밥 갑롯 레오. 롯밥 갑롯 레오. 자. 어렵지 않죠? 네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. 자 첫 번째 나왔던 예문 대화로 만든 게 어때었는데요? 르아 크루앙빈 써녹 했을때 자 빠이 양아이 자 낭 르아 마이 빠이 크루앙빈 르 낭 르아 써녹과 그랬죠? 그러면 요 세가지 단어면 어떻게 할까요? 자 빠이 양아이 어떻게 갈거니? 자 갑 롯 빠이 운전에 갈거야 마이 낭 르아 르 배 안타고? 갑 롯 빠이 르과 또는 갑 롯 르과 사실은 갑 롯 르과 르아 라는 말이 생략된거죠? 네 어렵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크루앙빈 롯 빠이 롯 빠이 차이웨라난 뭐였죠? 비행기 기차 시간이 오래걸리다 시간이 오래걸리다 시간이 오래걸리다 기억하시죠? 자이웨라난 자 그러면 자 빠이 양아이 어떻게 갈거니? 자 낭 크루앙빈 빠이 비행기 타고 갈거야 마이 낭 롯 빠이르 마이 낭 롯 빠이르 롯 빠이 어떻게 갈거니? 자 빠이 롯 빠이 또는 자 낭 롯 롯 빠이 자 이 질문의 유형 가능한 질문의 유형 두가지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번 자 낭 롯 롯 롯 빠이 자 낭 롯 빠이 자 낭 롯 롯 빠이 버스를 타고 갈거야 그거죠? 버스를 타고 갈거야 자 낭 롯 롯 롯 빠이 또는 2번 더 짧은거죠 자 빠이 롯 빠이 롯 빠이 1번이 더 정확한 표현이지만 요렇게도 많이 얘기합니다 자 빠이 롯 빠이 버스 타고 갈거야 버스로 갈거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빠이 양아이 자 빠이 롯 밟 마이 갑 롯 빠이르 롯 밟 롯 과 또는 롯 밟 롯 과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대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짧은 대화 배운거 다 기억하시겠죠?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통수단 여러가지 다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대화로 넘어갈텐데요 쇼핑에 관한 대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ฉันชอบอันนี้ค่ะ อันนี้เท่าไรครับ 400 บาทค่ะ เอาสีอะไรดีครับ สีเขียวหรือสีชมพู เอาสองอันค่ะ เงินไม่พอครับ ไม่สือดีกว่า ไปกินเข้าก่อนครับ เอาเบียสองขวดครับ เอาขวดใหญ่หรือขวดเล็กคะ 아우쿠옷나이디 아우쿠옷레카 쿠옷렉몰레오카 아우쿠옷야이꺼다이카 네 여기까지입니다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 나오죠? 자 이거 쓰면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먼저 쿠옷첩 안나이컵 쿠옷첩 안나이컵 쿠옷첩 안나이컵 안 안은 우리나라로 치면 개 그러니까 몇 개 한 개 두 개 할 때 한 개 두 개 할 때 안 는 안 더 짧은 거죠 자 빠이 롯밭 1번이 더 정확한 표현이지만 요렇게도 많이 얘기합니다 자 빠이 롯밭 버스 타고 갈 거야 버스로 갈 거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빠이 양아이 자 빠이 롯밭 마이 갑롯 바이르 롯밭 롯과 또는 롯밭 롯과 갑롯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대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짧은 대화 배운 거 다 기억하시겠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통수단 여러 가지 다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대화로 넘어갈 텐데요 쇼핑에 관한 대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보세요 네에어 คุณชอบอันไหนครับ ไม่ซื้อดีกว่า ไปกินเข้าก่อนครับ 아우비아 성쿠옷 크랍 아우쿠옷얘 르 쿠옷레카 아우쿠옷나잇카 아우쿠옷나잇디 죄송합니다 아우쿠옷레카 쿠옷렙 못레오카 아우쿠옷얘 꺼다이카 네 여기까지입니다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 나오죠 자 이거 쓰면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먼저 군첩 안나잇크랍 군첩 안나잇크랍 군첩 안나잇크랍 안 안은 우리나라로 치면 개 그러니까 몇 개 한 개 두 개 할 때 한 개 두 개 할 때 안 능 안 성 안 개 그러니까 이 물건을 세는 유니트죠 물건을 세는 단위입니다 개 여기서 안나이 그러면은 물건을 셀 수 있는 어떤 물건 나이는 어떤 어떤 그러니까 어떤 것 정도가 되겠죠 안나이 어떤 것 어떤 것 which one 영어로 하면 which one 어떤 것 안나이 그러면은 어떤 것 자 쇼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군첩 안나이크랍 당신은 어떤 것을 좋아하십니까 뭐 여러가지 물건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어떤 것을 좋아하냐 그렇게 물어본 거겠죠 군첩 안나이크랍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하기를 잔첩 안나이크가 잔첩 안나이크가 여자가 자기를 가르치는 말이죠 잔첩 안나이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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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크가 이크가 안나이크가 나는 이것이 좋습니다 나는 이것을 좋아합니다 잔첩 안나이크가 안나이크 타오라이크랍 그러니까 남자가 아마도 물건 파는 사람한테 물어봤겠죠 안나이크 타오라이크랍 이것은 얼마입니까 안나이크 타오라이크랍 그랬더니 400바드 400바드 자 벡까바드 입니다 video I'll see R-I-D лять our C-R-I-D 食品 C-R-I I'll see C-R-I-D Hindi fert 0 원하다 0 어el 원하다 1t Э browsers 색, 아라이, 무엇, 니, 좋다 무슨 색깔을 원하다 또는 갖다 아우스, 아라이, 어떤 색깔을 갖는 게 좋을까요? 어떤 색깔을 원하는 게 좋을까요? 뭐를 사는 게 어떤 색깔을 사는 게 좋을까요? 그렇게 질문한 거죠 아우스, 아라이, 니, 크랍 여러분 식당에 가시면 식당에 서빙하는 직원이 아우, 남, 아라이, 디, 크랍 많이 물어보잖아요 똑같습니다 패턴이 똑같아요 아우스, 아라이, 디, 크랍 어떤 색깔을 사는 게 좋을까요? 그랬더니 그 다음에 시, 귀여우, 르, 시, 총프 시, 귀여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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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, 시, 총프 시, 귀여우, 초록색, 녹색 이런 거죠? 시, 귀여우, 르, 시, 총프 or, 이거는 이거 또는 이거 시, 총프는 분홍색, 핑크죠? 시, 총프 시, 귀여우, 르, 시, 총프 어떤 색깔이 좋을까요? 녹색일까요? 아니면 분홍색일까요? 어떤 색깔을 더 좋아하십니까? 어떤 걸 살까요?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아우, 성, 안, 가 아우, 성, 안, 가 여자는 욕심이 많은가 봐요 두 개 다 원한대요 아우, 성, 안 두 개 다 두 개 다 아우, 성, 안 두 개를 원합니다 요것도 원하고 요것도 원합니다 원합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뭐라고 합니까? 응은, 마이퍼, 크랍? 참 비굴한 남자네요 뭐라 그럽니까? 응은 응은 빨리 말해야 됩니다 응은 응은 마이퍼 응은 은 또는 돈 여기서는 돈이죠 돈 돈 돈이 허 충분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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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응은 메이퍼 참 이거 살 돈도 없네요 남자가 이러면 안 됩니다 제 생각에 거짓말 같아요 사주기 싫어서 응은 메이퍼 돈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마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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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과 참 이렇게 비겁하네요 뭐 좋아하냐고 치컥 물어보고 나서 돈이 없다 마이스 마이스 니과 안 사는 게 좋겠다 마이스 사다 사지 않는 게 더 좋다 사다 아니다 좋다 더 그러니까 사지 않는 게 더 좋겠다 안 사는 게 좋겠어 돈이 부족해 네 빠이 낀 카우 건 크랍 그러면서 더 황당한 것은 빠이 낀 카우 건 크랍 before 먼저 before 먼저 먼저 빠이 낀 카우 건 밥 먹으러 먼저 가자 자 이거 사줄 돈 없는데 밥 먹을 돈은 있군요 빠이 낀 카우 건 크랍 밥을 먹으러 먼저 갑시다 밥을 먼저 먹자 빠이 낀 카우 건 크랍 여자는 군소리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식당이 나왔죠 그러니까 남자가 다시 말을 합니다 아우비아성 쿠왓 크랍 아우비아성 쿠왓 뭐라 그러죠 맥주 두 병 주세요 자 이거 사줄 돈은 없는데 맥주 사 마실 돈은 있군요 자 여러분 남자가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나 뭐 사주고 먹으면은 말을 안 하는데 네 아우비아성 쿠왓 크랍 네 아우비아성 쿠왓 크랍 쿠왓은 뭐죠 병 두 병 비아 맥주는 병에 담겨있죠 주로 맥주 두 병 주세요 맥주 두 병을 원합니다 아우비아성 쿠왓 크랍 네 그랬더니 가게 직원이 물어봅니다 에어 야이나 야이나 쿠왓을 야이나 렉을 쓸 때는 이 단어 카운팅 유닛 단위 물건 세는 단위 그 뒤에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쿠왓야이 그러면은 큰 병 쿠왓렉 그러면 작은 병 쿠왓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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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ich 그 전에는 그 전에는 물건을 세는 단위 쿠왓 콘 안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쿠왓라이 어떤 병 아우 쿠왓라이디 어떤 병을 원하는게 좋을까 어떤 병이 좋을까 다시 물어보죠 그러니까 여자가 아우 쿠왓렉 카 작은 병 주세요 아우 쿠왓렉 쿠왓렉 카 그러니까 서빙하는 직원이 다시 얘기하죠 쿠왓렉 뭐 렉 카 쿠왓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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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렉 모렉 자 참 웃기네요 그러면 쿠왓렉 모렉 카 작은 병은 다 품절됐습니다 모렉 끝났습니다 그렇게 말할거면 뭐하러 큰거를 원하냐 작은 거를 원하냐 물어봤을까요 그냥 작은 병 없으니까 큰 거 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될 거를 그쵸 작은 병은 못 끝나다 품절되다 없다 이거죠 레우는 과거형에 붙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월렉 몰레오카 그러면 작은 병은 끝났습니다 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작은 병은 품절됐습니다 없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여자가 아오 구웟야이 꺼다이카 아오 구웟야이 꺼다이카 자 꺼다이 아라이 꺼다이 꺼다이라는 말 아오 구웟 아오 구웟 야이 꺼다이카 큰 병도 뭐 괜찮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됩니다 아오 구웟 야이 꺼다이카 큰 병도 괜찮습니다 큰 병 주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이죠 자 아마도 이 여자는 아까 물건을 못 사게 한 남자한테 화가 났나 봅니다 맥주를 큰 병을 마시기로 결정을 했네요 자 오늘 새로운 대화 들어가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대화에 대한 질문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a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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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